안녕하세요. 유후! 오늘은 짱짱 신난 체리토끼 원영 은행장. 제가 왜 신났냐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분이 오늘 1일 은행장님으로 찾아와 주셨거든요. 오실 때가 됐는데. 아, 장원영 씨! 여기가 바로 차린 게 그렇게 많다는 뮤직뱅크인가요? 영지 씨, 어서 오세요.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럼요, 차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너무 똑바로 잘 찾아왔네요. 그럼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예금주 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뮤직뱅크 예금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일 은행장 맡게 된 영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기회로 대한민국 1등 토끼, 1등 체리, 1등 공주, 원영 각기와 함께 맵씨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회에 저도 한미천 땡겨볼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맥스 업노잇! 와우, 역시 나는 이영지! 네, 우리 오늘을 위해서 같이 구호도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원영! 영지! 원영지! 보헤버! 네,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우리 원영지! 보헤버!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볼까요? 좋아요! 자린게 아주만 오늘의 뮤직뱅크! 먼저 거침없는 질주! NCT 127과 초강력 퍼포먼스! 엠믹스! 당탄에너지! 로필루스의 컴백 무대는 물론! 두근두근 핫 데뷔! 미미 로즈의 무대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와우! It's so nice! It's good! 나는 그 마음을 좀 봐야 쓰겄어! 네, 그럼 저희는 코어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